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소위원회 회의를 열 때, 쉽게 말해서 활발한 대화나 정책토론이 필요할 때는 입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. 수치로도 나타납니다.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를 토대로 21대 국회 상임위 전체 발언수를 집계해본 결과 총 88만 7천여 건으로 20대 국회 139만여 건, 19대 166만여 건에 비해서 갈수록 감소하고 있었거든요. 발언수뿐 아니라 발언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.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1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3,664명이 발언을 했는데 20대에 6,099명, 19대 7,324명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됐죠.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듣고 접점을 찾으려는 토론을 하지 않으니 법안 통과는 무슨 법안 발의도 하나 많아겠죠. 즐거운 만찬은 모든 사람을 화해시킨다는데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끼리는 밥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. 예전에는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이후에 함께 숟가락을 들이며 정치를 재개했지만 지금은 끝없는 정쟁에 식사 회동도 사라져버리고 당이 다르면 같이 출장 가는 것조차 껄끄러워한다니 싸울 때 빼고는 말도 안 섞어서야 정치는 곧 대화인데 이래갖고 무슨 정치가 되겠습니까? 흔히들 내 의견이 잘 통하지 않을 때 말이 안 먹힌다라고 하죠. 그런데 소통이란 무엇을 먹는 게 아니라 먹히는 겁니다. 상대의 마음에 내 마음이 먹혀야 하는 거죠. 이건 마음을 열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.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?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정체도 여야가 있어야 합니다. 보기 싫다고 한쪽 날개를 꺾거나 묶어버린다면 그 새는 어디로 가겠습니까? 아니 갈 수나 있으면 다행이죠. 이런 새는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?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영화가 필요해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